6번 게임 이름 까먹었어 그 주인공 계속 이걸 무기로 쓰는 아주 유명한 FPS 게임 1편도 있고 2편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3편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안 나와요 Valve 게임 Half-Life 맞아요 이건 Half-Life 3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은 라자렛이라는 꿈표 게임 확인해 볼 거요 이거는 어떤 배에서 일어나는 꿈표 게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조자입니다 이 배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볼 거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배에 계속 흔들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약에 멀미만 생기면 옵션에서 그 효과를 그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가 다행히 다행하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테이머 버전이에요 그 풀 버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이 이 게임 분위기는 참 좋아요 그리고 그래픽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래픽도 진짜 좋아요 저는 여기까지 게임 해봤어요 음 우리는 지금 한번 같이 이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거에요 전 갑자기 무슨 귀신생일까봐 걱정됩니다 리스크 에세스먼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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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읽고 싶진 않아요 어디로 갈까 왼쪽으로 우리 한번 왼쪽으로 갑시다 네 계속 이런 왜 이런 사슬 여기 걸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왜왜왜 이건 좀 이승한 아 것입니다 무서워요 무슨 방인가 스토리지 룸 오 우리 이거 한번 열자 아 이 인터랙트 아 그건 큰 큰 문제냐 전 그거 아직 몰라요 무슨 힌트가 있을까 First Aid 헬프팩 전 여기 지금 여기 힌트 같은 거 못 찾아요 좀 아쉽다 플래슬라이트 아직 없어요 F로 손 저 등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전 이미 길치답게 어 길을 잃었어요 어 이거 혹시 엘리베이터인가 어 어 여기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안 돼요 바위 싫어 뭔 잡았어 헤헤헤 엄청났어 어 어 여기 아무것도 오케이 Fire Extinguition 슬 슬 이거 있을지 아직 몰라요 거기 내리 오 한번 여기 이 문 뒤에 뭐가 있을까 열자 우리 역시 열수가 없어 네 가위 그럼 여기 내려가자 맨 아래 뭐가 있는지 여기 좀 라이트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아 다행이다 이거는 못 읽어요? 못 가져가요? 음 계속 문제가 온다 죄송합니다 진동 소리 헉 어 오케이 아 저 친구는 망치 망치 가져가던만 망치들은 그냥 무기로 쓴 것이 좋지 않을까 도대체 얘는 어떻게 죽었어? 어 허리에 무슨 어섯 인 것이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라스트 오브 워스 느낌 들어요 음 네 아 잘 잘 있으라 친구 잘 있으라 오케이 오 오 피투성? 피투성 맞았어 친구 아이구 얘는 죽은지 오래되는데 근데 그 피가 여전히 너무 빨간색인 것이 아니에요? 어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해요 친구 죄송해요 친구 이거는요? 뭐지 알아요? 그냥 한번 혹시 이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안돼 아 하나 더 있네 당신은요? 기석을 위한 줄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거 뭐야? 아 무엇인지 못 알아봐요 오 오 우리는 그 아 비밀번호 찾았어 나이스 1 9 4 7 전 그거 한번 적어놓을 거예요 게임은 이거 저절로 저장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한번 그냥 한번 적어놓았어 오 이거 안 좋은 징조에요? 우리는 어 숨을 수 있어요 뭐 들어요? 뭐 들어요? 지금 듣는 소리 우리인가 아니면 우리인 것 같아요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못 나가요 헉! 헤밋! 가져가면 안돼 가위 좀 아쉽습니다 으악! 어이없어! 저는 왜 계속 꿈꾸게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손으로 깨면 안돼 우리 무슨 도구 배려합니다 크라우츠 이미 하고 있어요 CTRL 노력이 있다 아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달아가 달아가면 안돼 여기는 도구이라도 없죠 여전히 여기 있을까 여전히 여기 있을까 네 이 친구도 무슨 버섯이 아니라 약간 눈처럼 보이는데 눈처럼 생겼어 근데 여기 아마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쵸? 어? 아 오케이 그럼 한번 여기 나가서 어 음 다른 방에 우리 무슨 도구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여기 도구 있는데 카세트 레코드 까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로 좀 기본 전반한 것이 어떨까요? 전 그거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미 점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야 한번 그냥 공포 게임하기에 무슨 어 하트 모니터 사용해야 돼요 그냥 뭐지 뭐 어떻게 심쿵 박질? 아니 제 하트 제 하트 얼마나 빨리 혹시 우리 여기 들어가 있어? 점프하면 안 돼요 어 어 아 아 맞아 맞아 우리 비밀 번호 찾았죠 우리 지금 그 그거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가방? 가방 용서? 가방이었어? 아니면 그러면 다만 여기였어 나이스 아까도 여기 있었어? 안 먹었네 오케이 저는 한번 여기 누워하는데 에 1 아니 1 9 1 저는 왜 바울 아 1 9 4 7 7 나이스 어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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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슨 용을 찾았어? 어음 오케이 콜 무슨 설계가 있을까? 아직 몰라요 우리 여전히 뛰어갈 수는 없어요 그거 다행이다 그래서 아마 아직 우리를 어 그 단어가 뭐지? 따라오는 괴물이 없을 것 같아요 오 헉! 거기 또 누가 서 있어 여기는요? 그냥 문 열어요 저 애들이 어떻게 죽을까? 죽었을까? 죽었을까? 참 궁금해지는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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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틀벌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오 우리 올라갈 수 있어? 아니 우리 여기서 왔죠 아닌가? 음 음 우리 혹시 아까 찾았던 요물로 그 나무 방해를 깰 수 있을까? 우리 너무 약해 보여 너무 약해 보여 너무 약해 보여 있었어요 아직 뛰어 가지 못해서 좀 아쉬워 좀 뛰어들어 빨리 거기로 가고 싶어요 음 계속 가자 다행이다 아 거기는? 아니 거기 들어 가 길을 위해 우리 열쇠 필요하죠 그러게 그러게 왠지 헬멧이 엄청 많이 그냥 어디에나 누워 있어요 아 아씨 야야야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전 이거 전 이거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저 우리 캐릭터 왜 소리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그거는 좀 더 어 어 말에 대한 그냥 다시 앉아있어 아예예예 진짜 그냥 그냥 그 망치로 한번 몰라 몰라 싫어 이거 되나 지금 오케이 우리는 무슨 혹시 무슨 아이템 하나 둘 둘 셋 둘 셋 셋 여기도 이상한 소리가 나와 어 이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거 아직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아 진짜 진짜 오케이 도대체 왜 이런 기기가 있을까 이거 뭐야 이거 나 빛 피어? 아니면 라이... 싫어. 거기 누가 있어. 어 물국이 물국이면 좋겠는데? 지발 그냥 물국이면 그냥 거기 밑에 있어라. 밑에 있어라. 저는 그냥 여기 위에 있고 당신 밑에 있어라. 우리 다... 야야야야 거기 무슨... 그늘 봤어. 아 싫어 진짜. 그냥 한번 여기 이거 뭐 여기 뭐가 여기 뭐 가져갈 수 있을지 봅시다. 전 왜 이런 게임하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처음으로 이제 채널 오시면 오셨으면 그리고 이런 영상 더 많이 보고 싶으시면 그냥 구독해주세요. 저는 항상 재미있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댓글이 알려주세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 입을 거에요. 공포... 네 특히 공포게임. 반면 스토리 인게임. 당신 그냥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좋겠다. 어 얘는 뭐 손이 있어? 뭐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알아놨어?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지금 봤어? 헉! 요이세! 나이스! 좀 더 자세해 봅시다. 네 이게 약간 약간 태워버린 다음에 너무 오래 물속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그건 약간 무슨 버... 버섯 아니라 가끔은 무슨 거북기에 거북기에 그 실드에 있는 그런 붙어있는 그런 동물이 있죠. 약간 그런 것 처럼 보이는데? 거기 뭐 열할 수 있어? 아닌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네? 네? 오케이. 응 돌아가자. 천천히 우리 여자... 오! 오오 우리... 오오 우리 뛰어갈 수 있어. 오오. 전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깜짝이 질주할 수 있기는 다시... 있긴 것이 아마 지금 무슨 괴물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비가 아니죠. 이건 그냥 그 불 때문에... 그 아 불 때문에 다 빨간색이죠? 우리 그냥 그걸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그거 맞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우리 그거 그냥 맞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 그거 망하더라. 오케이? 여러분? 알겠습니다. 지금... 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 시트는 지금 없어졌죠? 아니 여전히 거기 있어. 다행이다. 이 나쁜 놈. 아씨... 어 저한테 왜 이래? 거기 있으라! 어... 어... 혹시... 이거 안되네. 다시 나가면 안되네? 제발 이거... 우리 그냥... 이거 가져가면 안돼 진짜... 우리 그냥 거기 무슨... 이... 기물이 있는데 우리 여기 망치가 있잖아. 우리 망치라도 괜찮을걸? 무슨... 무슨 바보 새끼가 그냥 망치 없이 지금 사가갈거야. 이거는 말이 안돼. 괜찮으세요? 어? 아 다행이다. 그런데도! 전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그 망치 가져갔어야 했을거야. 월신... 그거 월신로 말이 돼요. 그냥 여기는 그냥... 시치도 많이 찾았고 갑자기 시직에 옮기고 그리고 그냥 무슨 귀신 같은 것도 있고 야 싫어. 아... 소리... 어... 마음에 안들었었어. 근데 여기는... 우리 아마 지금 그... 어 다행이다. 어 지금 어딘가? 어 오케이. 복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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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이프를 걷어 엄청... 자주인데? 테이프를 걷으면... 어... 라디오인가? 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여기 올라가면 안돼요. 길이 막혀있어요. 그거는 안좋아요. 음... 전 요즘 왠지... 이런 군포게임 하기가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씨! 전 이런거... 제 정신건강... 아! 하나도! 제 정신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고... 전치... 좋지 않아도... 아암... 왜 할... 어! 코카콜라? 아... 맛있어... 전... 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한 번 여기... 오! 오! 안돼... 까비... 계속하기 전에 그냥 한 번 여기 뭐가 있는지... 이거 싫어 여기는 그냥 라이트가 너무 많이 없어... 제발... 빨리빨리게 돼... 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제발... 빨빨따다다... 왜... 누가 이 라이트 여기 이렇게 누웠어... 무슨... 무슨 슬트가... 아! 오 이거 이쁜데? 이거는 약간 무슨... 레즈덴 이블 퍼즐처럼 보이는데... 어 여기도 안 나오게? 어어... 야... 여기 다시 피... 피가 많이네... 아씨... 뒤에서... 그거 고장 났어... 우리 여전히... 우리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죽을... 앉아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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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학교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나? 전 그거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 여기... 지나가면서... 이 복도에... 지나가면서... 임마... 임마... 아 좋아... 하! 그 무기 보니 이거는... 어음... 아 전 진짜 지금 그... 에헤... 유명한 게임... 유명한 게임 이름 까먹었어... 그... 그 주인공 계속 이걸 무기로 쓰는... 그 아주 유명한... FPS 게임... 1편도 있고... 후편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 편... 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안나 봐요... 왈프 게임... 하프 라이프... 맞아요... 이건 하프 라이프 3입니다... 이 무기 보니? 어... 야! 이 인사... 야 사라졌어... 여전의 장르가 있네... 아... 음... 손전 등... 여전이 없어서... 여기 그냥 거기 무... 계속 거기 있으세요... 어... 우리 이라... 아... 우리 그거 무기로 쓸 수 있으지 않으면... 음... 아... 아하하... 거긴 누가 있었어! 봤어? 여러분도 혹시 봤어? 음... 헉...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거기는... 그 짐 거기서... 그... 그... 나무... 막히는... 음... 문을 알 수 있어요... 뭔지는... 아... 그... 다른 그 앞 문이... 잠기게 됐죠... 아... 그냥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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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오케이 내려가서 스타미나 바 같은 거 없어서 다행이다 아 아무리 없어서 저 그냥 무슨 권화에 권화에 지나갈 때마다 뭐가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너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친구처럼 아 여전히 앉아있어 앉아 계속 앉아있게 나이스 다시 돌아있어 우리 드디어 여기 이 문 나이스에 있네 오? 무슨 소리였어? 여기 진짜 무슨 큰 일이 있었는데 어 이거만 조각들이 사멸에 생겼어요 일단은 한 두 개밖에 없었지만 하루하루 더 많이 생겼어요 주의 끝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페이지가 없어졌어요 조각 쪽 몇 가지가 그냥 이동하기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명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그리고 캐럴타인으로 가는데 어떤 이 글 쓰는 사람이 그냥 배에 일하는 사람에게 그냥 휘바람을 불었는데 하나 조각이 그냥 조각도 휘바람 했어요 물론 지난주에 죽인 사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조각들이 계속 휘바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음 아 그건 아마 그 조각을 방해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아 아 Whistle Revealing 아 오케이 우리 휘바람 부르면 근처에 무슨 적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에요 어 오케이 오 여기 뭐 무엇인가 아 대박 아 좋아요 F 계속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배터리가 필요해요 아 우리 계속 쓸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래 그 어디로 갈까 이 친구 한번 아무것도 없는데 귀여워 싫어 어어 들어왔어요? 오 그거 안 좋은데 여기 밑에 있을까 여기 밑에 있을까 어 이거 스트레스 주는 것이네 아마 무기 우리한테 무기 오 오 흐 이 그늘 이펙트 효과는 좀 이상해요 아 대답이 없어 다행이다 계속 가자 호우 어디로 가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 아마 틀릴지도 몰라요 틀릴지도 몰라요 아무리 없어 다행이다 저희 임망지가 가 가 가지고 가고 싶어요 오 여기는? 아 무슨 문인 줄 알았는데 문이 안 있네요 가위 가위 우리 아마 다시 그 복도로 가 돌아가야 돼요 대답이 없어서 다행이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비 가비 다행이다 다행이다 대답이 없어 여기는요 대답이 없어요 굿굿굿굿굿 나이스 하하 뭐 저쪽은 일단 우리 찾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여기 여전히 네 못 들어가요 오 줄이 있네 네 이 그늘 이펙트 이 사슬의 그늘 이펙트 약간 아직 제대로 된 것이 아니네요 오 오 쉿 싫어 싫어 아 싫어 아 으 오 엑 오케이 한번 여기 뭐해 인지 우리 여전히 문 아 오케이 여기 못 올라가요 흠흠흠흠흠 우리 할 수 있어. 거기 있으라. 나 열어본 싫어. 엄청 많이 싫어. 그냥 거기서. 서 있으라. 대답이 없어. 아 우리 여기로 아직 안 들어가는데. 오우 하나 더. 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싫어. 여기 뭐 있을까? 오우. 아쉽다. 잠긴 것이 너무 많아요. 오우. 텔레비전 봅시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다른 거 없어 여기? 어허허. 어허허. 여기 혹시 뭘. 뭐 뭐 뭐 못 봤어? 필요한 거? 아. 못 들어가요. 오케이. 아쉽다. 한번 다시 밑으로 가자. 왜 도움이 되는지. 오. 아 오리지. 오. 오. 아 점점 많아져. 많아지고 있는데. 어디다? 아흑. 이거 왜.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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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가야 할까? 아..잠깐 하아 아아 여기 안에서부터 빛바람 부르지 못해 아 이 방이 월신더 크는데 제가 생각보다 다시 쪄 생각했는데 쪄까봐 그래 어디 열어요? 아 잠깐만 우리 헉? 우리 여기 있었죠? 네 이거는 잠겨있네 아까 너 여기에 무슨 복도가 있었어요? 아니죠 어 있었는데 여기 못 들어가요 기억해야 돼 안타깝게는 우리 열쇠 오 열쇠 아 지금 여기 있네 약간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어 이거 안 돼 이거 못 들어가요 네 오케이 오케이 뒤덮이 없었어? 싫어 이거 오케이 근데 여기도 아무것도 못 또 찾아요 아니 뭐 또 찾아요 음 지금 뭔지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지금 뭔지가 생겼어요 여기는 시작했죠 맵이라도 있어? 아닌데 뭐 여러분 이거는 라자레트라는 꿈포게임이에요 데모 버전 여러분이 데모 버전 끝까지 하고 싶으시면 그냥 스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Bye Bye Bye